야수 내게 장점 딜이 준 내게 쎄나 어! 요구사론이다 다 구려 다 구려 바꿔 바꿔 좋아 좋아 낙배드 낙배드가 걸렸어 좋아좋아 낙걸리고 얘한테 질수도 있겠는데 얘가 얘가 그거 뽑았으면 지겠다 그 뭐지? 멀록 파도사냥꾼 멀록 파도사냥꾼이면 지고 전시관리니까 얘 정도면 이겨 비겨 비겨 넌 얘 넌 요거를 사 토큰을 팔아 영등을 얘를 갖고 와 베스트 하지만 그냥 내내 지진 않을 듯 다음 라운드에 쥐띠를 영등으로 갖고 오고 느조스의 하수인을 샥 바르면 개꿔요 얘 좋아 나쁘지 않아 얘도 나쁘지 않아 얘는 얘만 나빠 지금은 얘가 있으니까 도발이 더 좋은 듯 잠시만요 오 천보 맨 여기 들어갔으면 2뎀 더 때리네 아깝다 쟤분들이 형님보고 죄질해요 누가 얘랑 얘는 좋은데 나머진 다 구리거든 얘를 사고 영능을 눌러서 얘를 그렇지 그나마 얘는 좋고 얘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네 둘은 쓰레기야 오케이 오케이 제일 좋은거 1등상 폭탄 터뜨리고 얘가 때리고 나오는거 또 때리고 그동안 얘 죽고 요것도 있고 내놔 아 나 나 라파마 아니지 그렇지 아 개잘싸 상대 좀 열받겠다 이건 열받아도 이정이야 예사고 그냥 레벅하자 형님 저도 못감기로 고생중입니다 몸관리 잘하세요 예 요새 감기가 좀 심한거 같애 좀 많이 안좋은거 같애요 공기가 안좋아서 그렇다고? 공기청정기 사야겠다 그쵸? 청정할 수 있도록 어 싸워모 야 미친 싸워모 있다고 그래 그렇지 마지막에 좀 잘 싸워서 피겠다 어 요거 좋아 요거 탐난다 얘 황카를 노리는건 너무 좀 그렇지않나? 형님 치킨이랑 쪽갈비 중에 추천좀 해주세요 쪽갈비 누가 자꾸 철수형 보고되지래 으 그냥 늙고 살찐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 착한 형 놀리지마 나쁜것들아 니가 제일 나빠 임마 다음 턴에 랩업하면서 오삼되있다 야 여기는 무슨 덱이냐? 차례차례 덱인가? 얘만 잡으면 끝인데 요건 좋아 아 여기 들어갔어 근데 이거 아 저기치면은 하이에나가 너무 차례차례 잘 싸웠네 이건 랩업해야죠 자 좋은거 하나 기대해봅시다 뭘 나오지 생각도 하지마 리븐데어도 좋고 뭐 브란도 좋고 빗송? 빗송은 아니야 사자 아니면 골드린이 좋겠다 버프가 여기랑 여기 두개만 들어가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그 4-4 버프가 좋죠 그래 놓고 이제 뭘 찾냐면 히드라 그리고 랩업 빨리 해야돼요 다음 턴에 바로 랩업 한 다음에 리롤 하나 돌리고 하나 팔고 영능 무리의 지도자도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걔 자체가 야수가 아니라서 골드린이 나왔으면 그냥 버프 야수 덱 가는게 좋은거 같아요 쎄 보인다 발 일쑤 했네 스탄 시키지 어 여기서 두개 상조 덱이지 이런게 나왔을때 참 욕심이 나는데 얘가 이미 있으니까 그냥 야수 덱 가는게 좋을거 같긴해요 이거 사고 요거 팔면서 아르거스나 저거 사고 그 다음 턴에 랩업 합시다 지도를 찾고 아 요거는 아니지 요거 갖고 오면 참 좋겠다 그죠 실패 양쪽에 폭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뭐냐 아나 이실라는 이제 랩업을 눌러봅시다 어 무리의 지도자가 나왔네 요거를 좀 사고싶은데 사지마 화강인은 보내줘야겠다 야수가 안나오냐 왜 이럴거면 화가 하나 남겨놓을걸 그죠 어 공포뿔 히드라 리블데어 사자 뭐 아무거나 나와도 되거든 오우 슈트인데 노나갈 수 있는 슈트인데 어어 쟀네 아 진짜 미친 녀석 형님 형님 지금 가장 1등하기 좋은 덱이랑 안좋은 덱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건 역시나 중매덱이고 제일 안좋은거는 그냥 똥덱이겠죠 진짜 야수가 그렇게 안나온다고? 어 뭐야 갑자기 그렇게 안나오다가 갑자기 요거 팔고 요거 두개 넣으면 된다 쥐떼라도 요거는 써야되니까 이거 잠그고 아 지금 야수가 근데 너무 안나오는데 야수가 하다가 기계로 바꿨는데 3개중에 2개이상 3개중에 2개요? 조금 난이도가 있다 어 근데 버프 너무 잘 발렸어 아 라쿠님 40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맞춰볼께요 음 내가 3개를 부르면 되는거야 그럼? 그러면 2판 끝나고 다음판 시작할때 부르자 그때 휠로다가 아 진짜 야수 5인? 여기서 방울뱀이 나온다면 엄마곰 맥스나 이러면 쥐떼 살걸 엄마곰으로 하죠 일단 엄마곰 시작 어 진짜 웃기지마라 오케오케 오오 이렇게 때린다고 광기 조발은 중요해요 나중에 쓸거 없으면 팔아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쓸만해요 미안하다 야수 덱이 좀 쎄게 쎄거든 딜이 아프거든 야 야수 야 이거 황금 늑대면요 사자보다 좋아요 어차피 2위짜리가 나오기때문에 어 쌍마곰 야 야수 하나만 이거라도 쓸까? 지금 이거보다 안좋은거 나올수 이거라도 쓰는게 좋을거 같은데? 그래 이거라도 쓰는게 맞는거였어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야 근데 진짜 사자 공포풀 히드라 하나도 안주냐 그래도 뭐 골드린 황금이니까 이거는 투덜대면 안돼 사자 공포풀 히드라 안줄 대신 골드린 황카를 줬으니까 히드라만 없으면 이 배치가 좋거든 잽쓰면 망해요 잽 써도 얘가 버프가 잘들어가긴하는데 이러면 이겼어요 독성이 두개가 있지만 스탯 차이에서 여긴 죽으면서 또 나오죠 예 죽었다 얘 죽었다 야수대기의 장점 딜이 준댁에 세다 그냥 걸리면 뒤진다 얜 기계대기네 랩업이나 할까? 엄마금 하나 찾으면 저거거든 아 요거 좀 잡고 싶은데 기계덱이니까 얘 기계덱이야 뱅클 지금 기계덱 키워서 히드라나 저거 썼을거거든 둘다 기계덱이면 맥스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와잇 잠깐만 미쳤다 히드라 안돼 히드라 안돼 웃기지마 하지만 버프를 발랐지 이미 버프 발라버렸지 안있어 히드라 잡으면 끝 못잡아도 얘 안죽음 으하하하하 얘는 얘는 졌네 이건 1등이다 전투절단계 필요없고 온순매? 다 필요없네 칸고르 칸고르 통제 잭 통제는 좀 오바야 오바가 아닌데 할만한데 어차피 이거 황카 맞췄고 야수는 이것도 세거든 얼가 얼가 얘 버프 드라비 안주고 얘 도발 발라야돼 할머니도 바꿔야되는데 자리가 없어 히드라만 나오면 야 버프 발리는거 봐 16에 24 24 버프가 발리나 게다가 엄마검도 있네 히드라 나오기만 하면 아니 골드린의 엄마고 황카는 야 뭐야 얘 지금 켈투한테 진 찐따한테 진거야 쥐 이거 팔고 쥐가 좋겠다 그죠 안녕하세요 잭 한번 더 통제? 아 근데 지금 야수버프가 너무 아까워서 잭을 쓰긴 아까워 쓰면 좋긴 한데 나는 야수버프가 그냥 사기라 한번 더 통제 여섯장 중에 두장을 내가 통제했는데 잭이 있다? 이거는 버그야 통제대도 안지는게 얘네가 지금 얘가 없어도 12버프를 주거는? 꽤 세요 얘도 황카고 칸고르 통제 잭 통제 얘는 별거 없네요 얘가 안 죽어 이런 상황이 발생해 얘는 죽어줄수도 없는게 이 체력이 20일이나 되서 상대가 못죽여 근데 나머지 애들도 어 뭐야 얘 독성이었어? 리본은 이제 죽어도 상관없죠 건마건도 안죽어 자살해야돼 얘 이제 5성 찍었네 야 얘 언제 죽냐? 창조 데미지지만 이미 죽일체된다 자 남은건 뱅클리프 이걸 통제하는게 맞아? 히드라를 찾는게 낫지 않아? 이제 필요없어 어 요거 하나 사자 야수 찾아 야수 야수 요거나 요거를 바꿔줄 한마리 찾아 어 방울뱀이다 이걸 팔까? 이걸 팔까? 이걸 팔까? 두마리 얘가 어차피 이거 있어서 쥐 팔자 쥐를 땐 질러야 한다는게 쥐 지런이지요 이거는 끝난거 같죠?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잽 안맞으면 끝났죠 히드라가 엄청 세긴 한데 버프를 그 이상으로 발려가지고 26 공격력정도를 잡을 수가 없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필 거길 쳤네 제일 잘 쳤네 지금 이건 뭐 이겼죠 천보리필 아무리 잘 돼도 스탯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다 윙병대 발려있네 어 잠깐만 아 이러면 뭐 아니 황금 골드린에 황금 엄마공을 맞췄는데 지면 야수 덱 패치해야지 맞죠? 야수는 아직 세다 황금 골드린 황금 엄마공을 맞췄는데 졌다? 그러면 야수 패치가 제일 시급함 깔끔하게 1등 야수 덱의 정석